안녕하세요. 우린gg's 오늘 저는 오랜 고민이 됐어요. 민주중앙당의 편안 말이에요. 저는 민주중앙당이에요. 공합의 깃발이래요. 변화의 물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평상원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소임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이 먼저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아직 이기지 않습니다. 섣부른 자만은 우리 모두를 전혀 다른 결계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개혁과 세신, 혁신과 통합의 민주통합당이 인생한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 맞단히 규류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을 추천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예지해야 합니다. 공천의 혁명 없이 새로운 정치는 없습니다. 진심의 물을 열어 더 약과하고 야권연대의 감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허벅지 살을 베어내는 심정으로 통 크게 드망의 약과하고 흔진하게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행복한 가정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상대를 이기고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본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인생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을 도살피 희망을 지켜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이 바로 그 일을 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 일상적인 생활의 정치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정당보다 보다 정치로가 중요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를 통해 제게 보여주신 서울시장이라는 누군지 친구를 결코 없게 믿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문 강조비 회사님께서 어떻게 결정이 났지 공부에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은 언제 전화해 주실까요? 사실 본론은 김중환 기사와 함께 국장 타기로 내부 조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던 그런 통합진공안 쪽에서 반대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행이 됐고 특별히 설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해결했다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특별히 무슨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손이 나눠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나눠지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약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살표시고요. 제가 서울시장을 잘 도살표시고요. 그리고 과거보다 더 진난 그런 정식을 펼침으로써 저는 계속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없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을 선정해서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룹으로는 다시 한번을 넣었을 때 적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가능성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